K.Y.A. іс 정회계 어디로 4개 아 Q.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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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미진스입니다 Hi 미진스 All right We'll take our first questions from the media 게임머들을 대표해서 아미지를 대표해서 뉴진스 나와! 이렇게 외친 걸 멤버들도 다 보셨다고 들었는데 태풍 나와! 유진스 나와! 모토코 나와! 테레야 선수께서 뉴진스 나와! 하셨을 때 경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재미있고 신기해서 저희도 팬분들과 소통하는 어플에서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대한민국의 공연을 입고 싶었던 멤버가 동생의 결과가 나아가고 싶었던 멤버가 한 명이 더 나아가고 싶었던 멤버가 신선한 멤버가 다가와는 중얼굴이 지정한 멤버가 다가와는 중얼굴이 지금 저는 참고리에서 좋은 멤버가 다가와는 중얼굴이 지금 저는 참고리가 다가와 저의 장면으로 하는 멤버가 다가와는 중얼굴이 진심한 멤버가 다가와는 중얼굴이 다가와는 중얼굴이 가르류의 선택을 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하니님이 탑 라인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무섭더라도 좀 공격적인 모습으로 상대를 회복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정리에 대한 제작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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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정리에 대한 제작진은?